ㄷㄷ ㄷㄷㄷㄷㄷㄷㅇㅇ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요즘은 공부지들긴 하는데 배달할게요 제가 아이 근데 솔랭에서는 빈광도 좋은거 같애 하긴 빈광 좋죠 그냥 2대2 무조건 킬이라 이게 디코가 아니라 그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..있어요 야 이거 도검 어떠냐 쟤네 조합 상대로 도검, 나쁘지, 도검 들어야, 도검 아, 도검이 나은거 같아 맞지 말고 때린다는 생각으로 하자고 아, 오케이 도발 한 번 할게 어, 여기 다 숨어있다 야, 브라우미야 안 돼 이거, 먼치 들어야지 안 된다 진검 있는거 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아아아아아아아아 흠흠 우울한 급식충 저형 오케이 어? 저형 볼리, 볼리베어 아닌가요? 저형 볼리베어의 신이야 볼신이야 볼신 콩스맨 23호 콩, 콩스맨 23호 저형 무슨 뜻일까? 너무 궁금해 왜? 왜 23호일까? 흠 흠 아, 이형, 아, 이 이번에는 블루시작 인정해준다 어, 땡큐 땡큐 어, 탑라인 챔피언 짠 어, gp gp 아, 덱이 아니겠지 진짜로 그건 아니겠지 흠 흠 흠 아, 우리는 라인은 밀되, 갱은 당하지 않는 자 아, 오케이 오케이 뭔지, 뭔 말인지, 나 그 제일 좋아해 오케이 맞춰주고, 나도 맞아줘 지금 빠졌으니까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아, 잠깐만, 지금 약간 실수했어 땡, 땡, 땡 버렸어 약간 어설픈데, 지금 아프지않아, 아프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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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타 될 때만 조금만 조심하면 별거 없어요 아, 이 평켄이 너무 잘 돼, 이게 아니 안 좋은 소식 들려왔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미니아 해체 분석기 뜨겠죠 어, 아, 드러그와, 저게 들어가는 이러면 2번 턴은 조금 엘리하다 다가 먹어 안 아프죠 오케이 잘 때렸다 와 방패 빼주고요 맞춰주지 못하고 안전소식 한번 들려주세요 안전소식 나왔지만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? 안전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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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사 오케이 머프 먹으면 되겠다 오 위에 분 쓰는거 봐 잡았다 더, 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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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잡았다 아니 또 당연하지 아니 이 정도야 이 정도 무조건 나는 계산이 perfect 레전드였다, 이거 야, 레전드 찍었다, 이거 집 가야 되는데, 콩 아니, 콩스맨 23모형 오케이 허허 좋았다, 너무 좋았다, 이거 이게 이렇게 되네 진 건데 아 한번 응 사실 진 줄 알았거든 하아 종이 한장 차이 싸비어 허, 허허, 바텀이 캐리 하겠네 야, 진 템바 미쳤다 와, 그냥 저거 많이 해 버트모드로 간다 야, 우리 팀 말이었구나 파이팅으로 제껴 드릴게요 파밀 보인다 자 이제는 정글도 보이고 저희가 2키를 먹었기 때문에 진은 파밍하려면 약간 절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 맞으면서 맞으면서 아 근데 아까 진풀 썼는데 아 썼다 썼다 진풀 썼어요? 응 진풀 썼어 나한테 풀 큐평 했어 어 맞다 맞다 여기 와두면 핑크 그냥 박아버려요 핑크 박아버리고 찰싹 아 쎄다 역시 텅킨치는 텅킨치는 라인전의 텅킨치 위쪽에서 종우 소식만 나오면 이게 더할 일이 없는데 이거 15원 먹어요 응 맛있으니까 손 하나까지 오케이 더디치 좋고 내가 이거 배웠지 오케이 하하하하 아잇! 오케이 아프지 않았어요 와 저 사타 들고 오는게 솔직히 무섭긴 하네 네 네 또 감사해요 이제 장굴이 올 때가 됐으니까 와담받고 오케이 어? 아 이게 안나갔네 아니 아아 진짜 짜증나 아 아 왔다 왔다 오 카밀 이거 근데 우리가 잡으면 더 준비 더 준비 도망가 도망가 하하하 아 이게 우리가 백업이 뭐라도 왔으면 사실 비워볼 만했어 까비까비 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뭐야 하들 하들 형 하이어 근데 그 친구 궁있는거 알죠 침옹 잡았어 아니 어이구 어 reports 몰래 자제 잡았어 자제 잡 자제 잡았어 좋았는데 나 help 나 카드의 when fte 스스로 어 브란더 아 잡았는데 하하 아, 진짜 누가, 누구 하늘이형이 깨발봇이야? 케이틀리 지금 90% 라인전을 다 했는데 빨리, 빨리 지금 다 에스컬레이터 태워줘 아이 태워줘 삐웅 얘네 집 갔지? 야, CS차기 봐라 와, 근데 미드 기어도가 좀 타워 빨리 밀어야겠다 우리가 우리가 갱을 당했지만 상관이 없었어 우리가 사실 철거조합인데 타워를 좀 못 때렸어 진궁 없어 근데 아, 그래요? 어 오케이 바텀 좀 봐주면 깨겠다 오우, 진 W성기다 깨딱 한번 날려가지고 오케이 좋아 우리 팀 아니 평타가 안 나가네, 진짜 뭐예요 상관있게 아,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다 채워줄게 아니 이거 앞으로 나온다고? 아니 도와주실뿐 아니 도와주실뿐 힐스들 전초 뒤에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되게 좋았고, W 몇초냐? W 10초죠, 10초 10초 오케이 그 형 형 아니 이 형 기분 너무 냈어 미쳐버리겠다 아니 형 기분 너무 냈잖아 아아 어어어 어어어 도와 버리겠어, 아니 아 아 이게 안 될 나니까 우리까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아 아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아 진짜로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됐는데 아쉬워 너무 그래 너무 우울해 진짜 우울한 하루다 진짜로 기분 좋은 일 있었나보지 이러고 있네 같이야 식춘이형 아 나이스 너가 먹어 먹어 홍지관야 이거 딜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이거 너가 먹어야 돼 우리 팀 딜이 없어 쭉쭉 짜내야 돼 난 다 꺼냈으니까 알아서 무서워 아 나 무서운데 여기 카밀 있을까 카밀 너무 잘 커서 무서워요 오케이 삽에서 좋은 소식 들리겠죠? 나이스 헤헤헤 뻔하지 뻔해 이제 다시 카밀 조지해 세상에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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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핑크였어 여기 핑크였어 카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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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 빨리 밀고 싶은데 이거 좀만 치면 되는건데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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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랑 같이 오게 뭐야 들어왔다는거야? 왔다 왔다 왔나 왔나? 한 번만 도와주세요 더 지속시간 몇초지? 한 30초 되지 않아요? 다음번에 밀겠다 어? 밀어 제끼였어 연이야 인결 가능하? 미드 금상첨화다 바로 볼까? 스태틱 사고 볼까? 바로 보죠 이거 금상첨화 너 땡겨 띠용 띠용 아잇 오케이 제발 오케이 잘 끊었어 우와 시야보여줘 시야보여줘 저격수 준비 완료 저격수 빼용 띠용 여기까지 연계 플레이 나 연계소문으로 미드까지 연계소문으로 갈게 네 미드 연계소문 어 돈 많아요 지금 어 1800원 돈 많으시면 가야해 오케이 아 집하면 가야겠다 얘도 그냥 미드 왔다 바텀 버리고 이건 갔다가야해 흠 크흠 기사의 맹세 케틀한테 무섭들하고 기사의 맹세 근데 이게 가끔 고수들 보면 그러니까 인피를 바로 안 가고 여기서 바로 연사포를 올리는 태크가 있거든요 제가 그 태클을 한번 타 볼게요 오케이 아 잠시만 연사포를 맞구나 아 다행히 포블를 먹어서 다행이다 여기요 흠 이제 안 밀려요 어차피 아 진짜 낯살하네 이거 지금 전령이라고? 전령이라는데요? 전령을 쳤다고? 다녀올게요 다녀와 언제든지 웰컴 투 전령이야 오케이 저기 있는데? 거짓말쟁이네 안돼 이기겠다 궁 궁으로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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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플래시 아이고 그러면 덧섬마야 이거? 네 Q 좀 찍다가 라인전에서 Q 찍다가 덧섬마 한일 일단 노플 또 마너 없다 그 친구 또 집 가야겠다 가톤 좀 봐줘야겠네 핑크 가보자 네 어차피 진 탈 거 없어 좋아요 온다 온다 다 온다 이거 일로 축제 일로 축제 일로 축제 그쪽으로 아니 오케이 때려줘요 이제 아 힐 못써줬다 아 아 나 너무 못했다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못했어 아 미치네 이게 내가 약간 뇌정지가 왔네 원래 원디라면 뇌정지 좀 잘 알아요 힐이 나르한테 들어가버렸는데 나르 나르 오 좋아 오오 좋아 아 아 진짜 뇌정지 이럴거면 워모그가 이러고 있네 아니 이게 워모그랑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뇌정지 차이였어 방금꺼는 아니 R이 빨리 바텀 가야되는데 아 궁있어 R이 바텀 가도 돼 아 아 이게 카밀이 제가 아까 바텀에서 죽은 기억 때문에 약하거든요 제가 이기는건데 바짝 졸아있었어 내가 아까 한번 당해가지고 카밀이 카밀이 보이는데 자신감 좋아요 오 잘 때려 온다 온다 또 그들이 온다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인정 이게 바로 연기 연기 소문의 정석이예요 이게 뭐 우리가 가는거야? 집 고연포 인피는 안나오죠? 어 고연포 좋아요 이제 레드 먹고 뚜덕여 패면 게임 끝 연기 소문 플레이 좋았죠? 아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먹어버려 사골이 진짜 미쳤다 케이틀린 이게 고연포가 왜 케이틀린 케이틀린 하는지 알거 같애 한판 해봤는데 나 위험해? 안위험해 형 복복 이상 위험하긴 상대가 위험하지 케이틀린이 때려주니까 내가 안위험하고 탱크가입 스피vol 다른 적에 터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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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 딜을 할때는 저는 최대한 바롱이다 잡고 바롱이다 잡고 바롱 잡고 바롱 잡고 저는 딜을할때 최대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메오 아니, 폭랑 때려? 때리시다 아르 형이 쫓아내고 있어 딜 돌아, 딜 좋아 빨리 와 강타가 없는데 카미라 왜 있어? 어머 우리 방타 없는데? 오케이, 카미 2 빠졌어 일단 멍어플랜에서 갈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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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! 너 버릴꺼야 삐용 근데 아리형 좀 아쉬워 살면 좋아 오케이 아 이제 그냥 케이틀린에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원맨 캐리 딱 나왔네 원맨팀으로 갈게 아 이게 평타 쏘는 재미가 있다 확실히 천천히 웨이브 먼저 저는 항상 웨이브 먼저에요 어? 어? 오케이 나는 죽을 각을 주지만 항상 상대를 잡을 각까지 만들어 와우 뭐 어쩔건데 이게 뭐냐 정신 어? 뭐야 플라이더 어 플라이더 아 이거 승부가 좀 늦게 전달했는데 오우 왕밀령 살짝 예리한데? 오우 오우 쎄 규칙충 좋았어 다롱 가져오자 오케이 오케이 쓰읍 아 플래시 좀 아쉬운데 나 아 봐봐요 풀 빠졌구나 괜찮아요 어? 박이다 뭐 야 탔어 탔어 탔어요? 어 야아 하하 뭐야 짐 뭐야 이럴때 한번 빼줘야죠 지금이 딱 죽을 각이죠 쓰읍 한 에이브만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다 애들 애들 죽갔으니까 죽갔다 여기다 임피나와 이게 임피나온데 이게 딱 정석템트리 지금 이게 이 세개 떴을 때가 나 제일 짜증나 탑 입장에서 맞아요 아 나 이거 어 이거 세개 나오면 게임을 못하더라 임피 고연포 스태틱 흐 나 진짜 이거 나오면 아 너무 혐이야 게이틀린 흐흐흐흫 아람드래곤 판다 머리 어 탑이다 탑이야? 알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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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많이 깔아놨어 아 원래 이렇게 까는게 아닌데 아 잡종됐다 지뢰찾기 돼버렸네 아 아 먹어 비상 비상 잘가요 앗 아 아니 아 진짜 근데 카밀은 진짜 세다 저거 캐릭이 너무 잘 컸어 아 아 아 오케이 5x5 외쳐야겠네 이거 그러게 어디서 죽어 어때야 4 앞에서 죽고 5대5로 대치하면 얘네 들어올게 없거든 맞아요 케이틀린이 이게 앞으로 있으면 아니 덧으로 예술이 아니라 이게 약간 심리전이야 덧도 사실 덧으로 예술 아 레드만 지켜줘라 진짜 어 레드 무조건 지켜야지 아 레드만 봐줘 형이야 생명 오케이 잘했어 안되겠다 레츠고거 한번 하자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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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탑으로 가자 괜히 미드로 갔다가 큰일나겠다 이거 아닌데 오케이 그냥 가고싶은대로 간다 문도 스타일로 문도 스타일로 갈게요 어 나 이건 무서워 하는게 어? 이건 내가 이기지 않을까? 돌살고 내가 여기 스마트 와 심환 어 도와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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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내가 너무 도와줘 파이팅 조냐에 덫갈라고 이러고 있네 나는 그 이상 아 그거 알고는 있었는데 아 이라 어 이게 어 라이즈가 어 어 흠 흠 흠 흠 흠 바텀 메이브 받아먹고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저 형 어 안 돼 먹어 도와주고 사이밍에 옮겨주고 아이 혓바닥 형 나랑 사인이 안 맞았어 아니 팔아줘 나 있다 너무 세 파톤 가야돼 안 나오는데 아직 아 치과 여기 아 라이즈랑 카멜이 너무 세다 어 앞으로 가시는 거 맞나 와 카멜 휴지기까지 진짜 카멜은 답이 없다 절대 판정 자 올라오세요 어린이 여러분 바람으로 갑시다 오케이 바텀 다 있어 뭐야 저 친구들 뭐야 바람에 다 가버렸어 좋아 죽었어 먹었죠 당황했다 지금 당황했어 형 덧땜에 못 온다니까 이게 맞아요 미안해서 막아 이쯤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웨이브 끌고 와야 돼 나르가 없고 카블나르 형이 가지고 아 나 뭐하냐 근데 이게 돌려깎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 어 불용이다 불용이다 오케이 불용 이 형은 불용은 안되지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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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지졌구요 본인 말좀 해줘 일단 리드 밀고 이게 노테리인데 나로 와야돼 그러네 돌리면 안된다 오우 미친 이게 뭐야 이 형 너무 이건 너무 갔어 근데 진짜 이건 너무 갔어 아니 앞에 있는걸 때려줘 오우 오우 아 미쳤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상호야 톱 톱 고염포로 아이 궁이 없네 아니 나 이거 아 이거 4코어까지 좀 하고 싶은데 야 근데 나 스펠 쓸게 없다 그냥 솔라리 있고 먹기 있으니까 어 지지요 하고 있어 아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멋있게 하면 안되는데 나와라 너 뼈로 때려 잡아줘요 뼈 나이스 막 떠 그냥 그렇다고 보고 좋아 잠시 화장실 좀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중 도약 아 아